나무아미타불로 아공 진리, 법공 진리, 구공 진리 깨달으셔가지고 의성신 각성하는 데도 활용하시라. 이러면 지금 저기 화두 잡는 것보다 백배 참배 나올 거다. 나무아미타불 그냥 나무아미타불에서 정토갑시다가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에서 견성하시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 일체의 유심적 깨달으시고 육바람일 공부하셔가지고 참나각성 하시라는 참나각성도 하고 일체의 유심도 깨닫고 육바람일 닦고 몸안에 에너지체 배양까지 하셔서 살아서 정토해 가시라. 이미정토, 이미정토 누리시라. 이미정토, 지상정토 누리시자 이겁니다. 지금 되지도 않는 화두 백날 하고 계시지 마시고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화두 잘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어요. 화두 잘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화두 엄하게 잡는 것보다는 나무아미타불, 제가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몰라 괜찮아 먼저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모른다. 오직 나만 존재한다. 모른다. 괜찮다. 나의 현전만으로 충만하다. 나의 현전만으로 충만하다. 나의 현전에는 내 이름도 모르겠다. 몰라 괜찮아. 그리고 자명한 생각을 해봅시다. 몰겐자에 응용해보는 거예요. 몰겐 한 다음에 자명한 생각 뭐를 해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께 기이합니다. 부처님이 나랑 둘이 아닌 거 압니다. 둘이 아닌 줄 알고 기이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아미타불의 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미타불의 본성이 내 본성이랑 둘이 아닌 걸 깨달으면 참나각성합니다. 나무아미타불하고 할 말 없어진 그 상태 누리세요. 나무아미타불하고 현전하는 그 상태를 누리세요. 참나자리입니다. 아미타불하고 현전하는 그 자리 누리세요. 나무아미타불하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하는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는 이 말까지 포함해서 내가 깨어서 누리는 생각감정 오감이 나무아미타불의 화신이라는 거 나툼이라는 거 화신 그렇고 나툼이라는 거 화신이란 말도 좋은데요. 아미타불의 나툼이라는 거 아시면 일체의 의심의 복공도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하면서 내 안에서 지혜와 자비의 육바람일 양심이 샘솟으며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을 내가 성취하는 게 됩니다. 자 나무아미타불의 불성 아미타불의 불성이 나의 불성과 둘이 아니다. 아미타불의 불성 깨달으면 아공 나무아미타불하는 이 말 또한 불성의 작용이다. 아미타불의 나툼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복공 그 다음에 육바람일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내 안에서 샘솟는 지혜와 자비 평안의 마음이 사실은 아미타불이 성취한 육바람일의 공덕이다. 이렇게 하나씩 챙겨가시면 그 다음 연불회는 동안 내 안에서 각성되는 에너지의 흐름 느끼시면서 에너지 몸 느끼시면서 여기 아미타불의 몸이다. 아미타불의 에너지체다. 하고 느껴보세요. 내 몸은 아미타불의 화신이요. 그래서 화신을 아껴둔 거예요. 직접 내 몸이 지금 아미타불의 몸이다. 내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가 아미타불의 보신이다.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포함한 생각감정 다 마찬가지죠. 생각감정 에너지가 아미타불의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 어때요? 내 생각감정으로 아미타불의 육바람일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내 몸의 에너지 차원에서 아미타불의 의성심과 동등한 에너지체가 배양되지 않겠어요? 기독교분들은 이거를 예수님 자비로만 바꾸세요. 이거는 불교 제가 개혁론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답을 내시려면 되지도 않는 화두 그만하고 왜냐하면 화두도 참나각성 하려고 하는 거고 보세요. 화두 왜 합니까? 나의 본성 깨닫고 일체가 유심이란 거 깨닫고 육바람일 잘하려고 하는 건데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이 세계가 에너지체까지 도움을 받는다면 아미타불 하는 게 맞죠? 그 대신에 죽어서 정토하려고 연불의 신은 마십시오. 살아서 견성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 깨닫고 의성심 배양하려고 나무아미타불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